물리수험생 수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평가원의 모평에서 실제 우리가 2020 수능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현명한 자세, 우리의 능력이 탁월하게 갖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세선 쓸어 담아서 최소화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바로 쓸어담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 2020 수능을 위한 6평, 결국 11월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좀 쓰리고 가슴이 아파도 11월에 웃는 자가 진짜 인류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원래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크게 좀 따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좀 난이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문학마다 할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그래요. 19 수능 굉장히 쉬웠다고 들어봤었죠. 그래서 하나 틀리면 2등급으로 떨어지는 그런 난이도였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워낙 지난 19 수능 문제가 굉장히 쉬웠다는 그런 상황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사실 이번 6평 같은 경우에 굳이 이렇게 난이도를 분류해 보면 19 수능을 중하라고 친다면 이번 6평은요. 중상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체감적인 난이도가 급상승했다는 거죠. 워낙 쉬웠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난이도는 유지가 되는 선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따져보니까 이렇더라고 문항 하나하나의 난이도로는요. 좀 기분납 듣지 마시고 하나하나의 난이도로 따지면 사실 중간 정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나와있는 1컷 한 42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1컷을 따져봤을 때는 좀 상해에 속하는 그런 난이도의 결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 우리 공부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잘 준비했던 사람들은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시간 분배적인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거 하나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한 몇 년 전에는 일단 뭐 4페이지 그래서 킬러니 해서 뒤에 막 산수계산이 있고 물론 그런 경향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이것이 1구 수능 그러니까 2018년에 모평부터 1구 수능 2018년에 11월에 수능을 거쳐서 이번 6평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 경향의 특성 중에 하나가 4페이지가 상당히 좀 뭐라 할까요 부드러워졌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1부터 3페이지까지 이 사고를 설계하는 이런 시간 소모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4페이지의 문항들 그러니까 18번이라든가 20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량 계산에 대한 오해를 좀 갖고 있는데 오히려 시간 소유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꼭 국형이 그렇고 뭐 206의 수능이 그렇고 딱 정해진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 둘의 관계는 상보적이에요. 그러니까 상호보완적입니다. 즉 1페이지, 3페이지에서 읽으면서 해석하는 그러한 사고를 관한 문항들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4페이지에서 지나치게 계산을 많이 시키는 그런 문항으로 이루어진 않는다는 것 또 만약 4페이지에 그런 보통 우리가 킬러라 얘기하는 그런 두어문항이 들어있을 때는 뭐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좀 그만그만한 문제들로 이루어져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게 좀 상보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6편 같은 경우에도요. 1부터 3페이지에서 시간 소모가 생겨버리면 사실 여기 짧게 가는 건데 겁이 많아요. 어 이거 뭔가 산속에서 막 많이 하는 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18번, 19번, 20번 특히 이 19번의 이 배치 이 위치의 컨셉을 분명히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8번이나 20번이나 또 17번도 물론 있었지만요. 그렇게 산수 계산에 오랜 시간을 소모해버리면 안 되는 문항이랍니다. 얼마든지 짧게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읽으면서 동시에 스카는 그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빡빡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빡빡하게 부대끼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읽으면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문항에서 어떤 문항에서 사고설계라는 말을 썼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지?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어? 아! 지금 이런 머뭇거림 이게 짧게는 6초고요. 길게는 10초입니다. 이것이 10문항만 연속돼 버리면 1분 30초 2분입니다. 즉, 한 문항을 풀 시간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절대 머뭇거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연습이 돼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분배 같은 경우는 몇 번까지 몇 분에 풀고 몇 번까지 몇 분에 풀고 이렇게 딱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전체적인 구성에 의해서 마치 풍선처럼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커지고 여기를 누르면 이쪽이 커지듯이 전체적인 균형으로 맞춰서 그렇게 실제로 평가는 출제되고 있다는 것 생각하시기 바라고 더군다나 이 수능이라는 것이요. 이 교과서 마지막의 수능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면 항상 이 교과의 마지막 끝머리 수능을 알수록 기본적인 개념의 체크에 더욱 주안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신유형? 아, 그래요. 분명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물리는 국어입니다. 국어. 자, 언어적인 어떤 구사. 이것이 필닦고에서 사고로의 측정의 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뭐 산수계산이라고 하는 이런 물리적인 생각을 좀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교과의 컨셉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단어가 새로 왔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12번의 특성적 이론에 어, ㄴ, ㄷ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ㄱ 같은 경우에 A가 수신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단어를 처음 썼을 뿐이지 수신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관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봤던 어, A가 측정할 때 그거 얘기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복잡한 생각을 하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물리는 국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개념이 중요하고 겉포장이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걸 크게 신경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어, 있다고요? 있다. 내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사고력의 강제 소집이라고 제가 좀 정했는데 뭐냐면 이게 조금 그 뭐랄까 깨끗하지 못하다랄까 문제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 정말 퀄리티는 우수합니다. 근데 이게 딱 명료하게 딱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라고 딱 생각해 사고가 깃들어지는 그런 상황의 설정보다는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13번의 ㄷ과 14번의 ㄷ 이게 이제 그 굴절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 이 14번 같은 전기력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이렇다면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해서 이거기 때문에 문제에 합당한 설정에는 맞지 않는다 해서 결론을 내리는 다시 한번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문제 설명 드릴게요. 정확하게 풀 때는 이게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이런 결과의 설정이 아니었으므로 이렇진 않았던 것이다. 뭐 무슨 반대로 증명한다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식으로 약간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옳지 않다는 걸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저는 조금 이게 좀 껄끄러운 거예요. 어설픈 사고 오히려 도움이 되었던 이런 문항이 돼요. 13번 같은 경우는 어 여기서 세 번째 그림이 있는 C와 A의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불절율이 그때 더 많이 꺾이는 경우가 되니까 어 맞아 이쪽이 좀 많이 꺾여야 되니까 I2가 더 클 거야. 그래도 이제 답은 딱 맞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 정확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좀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렇다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다. 이렇게 좀 생각을 거쳐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다. 14번은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이제 뭐 A가 음전하 이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 B가 양전하로서 크다. 라는 것까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역선을 그려보면서 어 이 좀 들어가는 그리고 오른쪽에 전기력 방에 돼야 돼. 전기장 방에 나와야 돼. 그렇구나. 라고 해서 한번 답이 나와요. 오히려 실전장에서 그렇게 해서 답이 냈던 그것 좀 최고의 방법은 없겠지만 사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요. 이런 어설픈 사고 오히려 도움이 되긴 했지만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 13번과 14번 제가 best or worst 왜 최상의 문항일 수도 있고 개인에게는 가장 안 좋은 문항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best or worst 6 여섯 문항 속에서 제가 13, 14를 해설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좀 이렇게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래요. 이럴 거야. 라고 해도 답이 나오게 됐던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력 강제 소집이란 말을 쓴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단위 환산 여러분 이거 신명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벌써 작년부터 보였던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 교과에 대한 수능이 벌써 여섯 차례 일곱 차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거라고는 이런 단위 환산 이렇게 없다는 건데 이건 이제 개인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최근에 이제 그 표준 단위에 대해서 이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MKS에서 미터 킬로그램 이렇게 써라 이렇게 보통 이해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제곱센티미터보다는 앞으로는 제곱미터를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이 단위 환산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왜? 1제곱센티미터라는 건 1센티미터 곱하기 1센티미터를 얘기를 하고 그것이 10에 마이너스 2승 미터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미터 이런 10에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 나오는 이런 단위 환산이 좀 필요했고요. 하지만 이거 분명히 예전의 기출평가안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됐던 부분이고 그 다음 이 물리량 연계는 센스라고 했는데 저는요 이 센스는 IQ에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험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명심할 것은요 이 기출문제가 독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기출문제를 풀고 나면 그 풀이법에 우리는 많이 집중을 합니다. 풀이법에 열광을 해요. 그러나 풀이법에 집중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모두 새로운 문제처럼 만나는데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는 기억을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사고는 막히는 거죠. 이 센스라는 것은 경험에서 온다는 건데 마치 이 문항을 보면서 저는 무슨 문항이 생각하냐면 18년도 9평에 19번 아마 여러분 기억나신 분 있을걸요. 4페이지의 오른쪽 단 위에 19번 문항 배치 있었던 건데 거기에 이제 물이 있고 어떤 물체가 있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단 물의 밀도는 1kg 퍼 리터 하고 나왔거든요. 굳이 이렇게 숫자 1 kg 퍼 리터라고 숫자를 줬다는 것은 이걸 써먹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가, 나 다 해보면 그게 뭐 0.3L니 0.7L이 보여요. 바로 이거를 센스라는 것을 경험해서 그때 바로 여기랑 리터랑 연관해서 연결시켜서 이게 몇 g인지 몇 kg인지 그거 확인해서 그걸로 생각해라. 간단하게 상관관계로 풀어라. 이런 문항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번에 17번도 마찬가지로 문항에 200kg 이럴걸요. 200kg 이라는 게 어쩌고 어쩌고 나왔고 바로 밑에 줄에 바로 밑에 줄에 물의 밀도가 1000kg 퍼 세조금 미터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보면 아 왜 줬어요. 왜 굳이 1000이란 숫자를 줬을까 라는 것이 바로 그래 1000kg이 1세조금 미터니까 200kg 5분의 1의 질량이니까 5분의 1 세조금 미터의 부피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연결시켜라. 물론 이 문제의 주제는 베르누의 법칙인데 거기에서 속력과 유속과 이 부피와 관계를 연결시켜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것들은요. 사실 이제 물리적인 전통적인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 기출 예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킬포인트 관계에서도 말씀드렸고 최근에 버전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그 1,000원 원발의 모션이 있죠. 그래서 뭐 중력 외의 힘이 한 일이 역학에너지 변화량이 하면서 찾는 거 워낙 그런 문항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매번 거기에 대해서만 패러디합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 3년 전에 그게 구평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게 4년 전인가 제가 정확하게 연도수를 외워야 되는데 그때 분명히 이런 빗면 얘기 나오면서 어느 구간 동안에 힘을 줘서 속력의 변화를 만들어주고 빗면 빗면 구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는 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선생님, 무려 5회 치의 킬러 문항 5개 4페이지 역학 문제 중에서 5분의 1을 할애해서 두 문항을 2회차에 걸쳐서 더군다나 그중에 또 한 문항은 이 문항과 아주 흡사하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었죠. 보태기가 빼기보다 쉽죠. 그래서 열 역학에서도 열을 흡수하는 것보다 열을 방출하는 얘기 나오면 괜히 걸리적거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6번이 열 방출이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혼동이 돼요. 또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보태기보다는 빼기가 걸리적거리지 마찬가지로 변별 역학에서는요. 각도 플러스보다는 각도 마이너스를 체크하면 변별이 높아져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던 그런 상황이 생겼고 사실 이 18번은 선생님이 제시했던 그런 문항의 설정이지만 이거 사실 짧게 풀어야 됩니다. 절대 길게 풀면 안 돼요. 왜? 이미 1부터 3페이지까지의 그런 부분에 시간 소모가 있을 수 있는 해석 덩어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길게 풀지 말라고 이 문항이 꾸며져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19번 이 19번 배치의 컨셉을 반드시 꼭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 절대란 말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물량과목이기 때문에 18번, 19번, 20번이 연속적인 정량 개선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설령 19번에 어떤 산수가 좀 나오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짧게 풀르고 지나가라는 것이 19번의 컨셉이랍니다. 물론 물리투는 그렇지 않아요. 물리투는 19번이 엄청난 산수 개선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리화는 보통 18번 이것도 그렇게 긴지 않습니다. 분명이지만 짧게 가야 돼요. 결국 등가스 운동하면 갓도 일정하다 알짜 밀정하다 FP 크라임에 SNVT 절반과 평영속도 그거이기라는 부분입니다. 18이든 19도. 자, 그 다음 이 여섯 번째 이제 하고자 하는 이해가 역학적 평영 문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뭐가 굉장히 복잡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팔길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좀 약해서 그런 부분이 좀 걸림뜰가 생기는데요. 이 역학적 평영 돌림인 평영이라고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죠. 역학평영은 시그마 에피콜렘과 시그마 돌림 합의 0 이걸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을 잡는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뼈대는 절대 흔들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공부할 때 조금 겸허하게 공부합시다. 꼼수 같지 마세요. 이런 건 이렇게 풀고 이런 건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준을 잡는 이유 미지수를 최소화시키자 라는 의미에서 기준을 잘 잡는 아주 짧게 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절대 식 나요 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이 20번 문항도 해설과 함께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대책은 뭐냐 제가 이 총평 그리고 또 해설과도 같이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길게는 많이 못하고 제가 시간될 때 캐스트 툴을 준비를 해서 6평 이후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야 될 루트 학습 루트에서 말씀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대내어 보세요. 제가 왜 이런 기능적 개념이란 말을 꺼냈을까요. 어 이건 이거 그래 알어. 근데 실전에서는 적용이 안 되죠. 바로 이제부터는 수능이랑 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아 이거 할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어떤 경우든가 그것을 표면화 시키고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원폭 투하할 수 있는 원폭 투하 좀 말이 그렇다. 바로 그 문제의 적용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적 개념을 준비해 놓으세요. 즉 문제를 외우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개념 안에서도 이럴 경우 이렇게 되고 이럴 경우 이렇게 되니까 이럴 경우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 준비가 돼 있어요. 즉 사고의 논리 설계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사고의 논리 설계는 준비 안 되고 그저 풀이법에만 매진하는 것이죠. 특히나 그래요. 기출은 기출을 부릅니다. 유명한 말이죠. 세인트가 한 말입니다. 기출은 기출을 불러요. 또 더 좋은 말이 있더군요. 요즘은 기출이 미래다. 그런데 그렇게 다들 수긍을 하고 공감을 하면서 기출 문제가 오히려 독소가 된다는 거죠. 잔상만 남아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설정의 연결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숨과 날숨이 비롯되듯이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그 사고의 논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할 생각 안 하고 요거 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 다음에 요거 하고 이런 풀이법을 암기란답니다. 기출됐던 문제 자기가 봤던 문제라도 처음 봤듯이 처음 봤듯이 하시고 그걸 또 반복하고 남에게 설명 가능할 정도로 그래야 그것이 자신의 진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기출 문제를 푼다 갔을 때 얼마나 많은 풀이를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횟수가 많았어요. 그럼 그 많은 횟수가 진행됐다고 해서 선생님이 그 문제를 외우고 있을까요. 머리가 나빠서 이제 못 외우겠더라고요. 왜. 저는 볼 때마다 볼 때마다 거기에 파묻혀서 그러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고 볼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해서 진행을 합니다. 아쉬운 건 제가 수능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기능적 개념을 목표하시고 준비하세요. 써먹을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사고가 유연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 관해서는 6평 학습 루트 6평 2회 루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올려드리고 자 이제 20문항 해설 들어가는데 맞았다는 건 보지 마시 바라고 반드시 그 안에 묻혀있는 상황도 꼭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best or worst 13, 14, 17 18, 19, 20 짧게 가야 돼요. 짧게 푸셔야 됩니다. 13, 14는 짧게 푸기가 힘들어요. 사실 이거 제대로 풀려면요 생각을 제대로 해봐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랍니다. 네 그럼 가겠습니다. 13번부터 가고 그리고 나서 6개 해결하고 1번 다시 진행합니다. 고! 아 그리고 해설지는 이런 송글쇄설지 또 깨알같이 정성스럽게 써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로 업로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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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